어제 여야 대표회담. 국힘당은 사실 할 말이 없죠. 한동훈이가 빈손으로 가서 뭘 얻어올 수 있겠습니까? 결정권도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남 자체가 성과다. 만남 자체가 성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대표회담 38분이 있었어요. 독대. 어떤 일이 있었나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여러분들 공개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대표회담 공개 못하는 부분에서도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다라고 했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말이죠. 공개 못하는 부분에서도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다. 둘이 모여갖고 무슨 작당 모의를 한 거야? 이 새끼들이. 이렇게밖에 생각할 게 없죠. 그러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약 3시간 동안 당대표회담이 진행됐어요. 근데 당대표회담이 딱 끝나고 나서 옆에 배석했던 수석대변인이랑 정책위의장 이 두 명이 옆에 양쪽이 해서 총 6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6명 중에 브리핑장으로 갔어요. 그때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이랑 한동훈이랑 38분 동안 그걸 발표하는 38분 동안 둘이 이르고 있었어요. 그럼 한동훈은 뭐 하겠어요? 이르고만 있었겠어요? 이재명 당대표님이 어색해하는 한동훈에게 무슨 말을 걸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38분 동안 무슨 얘기가 오갔나?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얘기가 있대요.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냥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는 안 했지만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정책위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예전에 25만원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원하자고 하니까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 있죠. 이재명 당대표님이랑 한동훈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둘 다 외연 확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둘째, 한동훈이는 이재명 당대표보다 더 지금 난처하죠. 처지가 말이 아니죠. 그래서 또 뭐를 얘기했냐면요. 이재명 당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여러분들, 여야가 만나서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윤석열이 들으면 졸라 열받을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렇죠? 안 그래요? 이재명 당대표가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공개하면 빡칠 새끼가 한 명이 있는 거잖아. 그 빡칠 게 누가 봐도 한동훈이잖아요. 아니, 윤석열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심장한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당 내 내분을 부추길 수 있는 소재가 충분히 있고 당연히 윤석열과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입장은 가장 껄끄러운 게 현재 윤석열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야. 윤석열이가 왜 빡치냐. 야, 동훈아. 네가 이 새끼야 아무리 내 뒤통수를 쳐도 새끼야. 이재명은 우리의 적이야.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적장과 은밀한 밀담을 주고받은 거야. 그렇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적장과 밀담을 오고 나눴는데 그게 어떤 얘기를 했겠냐는 거지. 전부 나 씹는 얘기밖에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빡칠 얘기라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의미심장하게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전된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는 공개가 됐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최애병 특검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한동훈이가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처지가 좀 그래서 그렇지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저는 절대 시건하지 않습니다. 자기야 한입 깎고 두말하지 않는다. 라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대요. 윤석열이 들으면 빡치죠. 야 이 새끼야. 차별 특검은 새끼야. 정치공작이야 이 새끼야. 나는 분명히 안 받는다고 했어. 했는데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적장과 만나갖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어렵다. 하소연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얼마나 부럽겠어. 이쪽은 태평성대야. 그 누구도 이재명 당대표로 건들 사람이 없어. 이재명 당대표가 내가 너랑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모두 발언해서 얘기를 했잖아. 한동훈 대표께서 체병 특검에 대해서 다른 조건을 붙였는데 그것도 받겠습니다. 결정해버리잖아. 그 자리에서. 근데 한동훈이는 체병의 채짜도 꺼내지 못하잖아. 의료 참사의 의짜도 꺼내지 못하잖아. 응?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럼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우리가 법안으로 제출하여서 도와드리면 되겠냐.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한테 그럼 제3자 특검법 발의하기 난처할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발의를 해주면 되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이가 저도 낼 생각이 있습니다. 이지랄 떨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말하지 못하는 거지.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과 만나서 체병 특검 변함없고 한동훈 곧 조만간 발표한다. 그랬다가는 용산에서 보톡스 날라오고 필러 날라오고 수술용 가위 날라오고 막 다 날라올 거 아니야. 어? 김건희가.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또 저게 있대요. 한동훈이가 계속 대표님 그 정례화에서 매달 만나시죠. 어? 맨날 만나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뭐 그렇게 꼭 정화하지 않고 정례화로 꼭 그렇게 정화해서 만나지 말고 그냥 자주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 자주 봅시다. 라는 말에는 자신감이 있죠. 너 위기처하면 한번 만나줄게. 어. 또 너 위기처하면 또 한번 만나줄게. 굳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재명 당대표의 자신감과 한동훈을 낮게 보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봐야 네가 갖고 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내가 왜 너 체급을 키워주려고 만나냐. 네가 진짜 준비되면 언제든지 만나주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쵸? 네가 결단이 쓰면 그래 결심했어. 나는 오늘부로 우리 깡패 형님을 버리고 이재명 밑으로 들어갈 거야. 이 대표님 채병특검 합시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겠습니다. 저희가 발의해드립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키는 몇십니까? 180 조금 안됩니다. 2m 조금 안됩니다. 뭐 이지럴 떨겠죠. 그쵸? 그래서 아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의대 문제에 대해서도 의대 문제에 대해서도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 당내에서도 저의 지금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가 지금 친윤계가 원내에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요. 현재 구도를 잘 보세요. 민주당은 누구가 보여요? 민주당은 누구만 보입니까? 이재명 당대표밖에 안보이잖아요. 옆에 무슨 최고위원이인 김민석이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민주당 하면 딱 이재명밖에 안보죠. 국힘당 하면 누가 보여요? 추경호가 보이잖아. 두 명이 보이잖아. 마치 당내의 원내대표는 2인자인데 2인자가 당대표를 들이받았잖아. 이게 정말 개판인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나 의대 문제 증언 문제 유예해야 된다. 채병특검 이거 진전되어야 된다. 이랬더니 만약에 원내대표인 박찬대가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현상인 거야. 이제 이해가 빠르죠. 박찬대가 이재명 당대표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박찬대 죽었죠. 거의 박찬대는 제가 보면 이재명 당대표 들이받았다가는 거의 죽죠. 근데 지금은 저쪽은 어때요? 마치 추경호가 원외인 한동훈 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고 그냥 한동훈이는 대표보다는 윤석열과 사이 안 좋은 따까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조용하잖아. 누가 봐도 국힘당의 남바와는 국민의힘의 남바와는 지금의 한동훈이에요. 근데 대놓고 나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찬성한다. 추경호가 대놓고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병특검도 나는 반대한다고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집에서 제가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어제 이 회담을 보면서 그러면 한번 정치적 손익계산서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쟁점 법안 체병특검이나 의료참사에 대해서는 사실 공개적으로 합의문이나 이런 걸 발표 안 하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배려예요. 그리고 한동훈에게 시간을 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주고 싶고 이재명 당대표나 한동훈이나 어제 만남은 어차피 이재명 당대표는 결정 권한이 없는 한동훈을 만나서 어떤 소유규의 성과를 얻어낼 거라는 생각은 안 했죠. 애쉬당초 왜그러면 한동훈은 바지인데 바지 아닌 척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왜 매사에 그렇게 어설픈지 아세요? 가짜라서 그래요. 바지인데도 자기 바지 아닌 척 응? 키 2m 안되는데 키 큰 척 180 넘는 척 응? 지 이 상황이 너무나 어색한데 안 어색한 척 걔는 그냥 척척하니까 진실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다 다 그래서 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 어제는 누가 봐도 한동훈이나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이벤트죠. 그렇죠? 정치적 이벤트인데 누가 봐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한동훈이가 이재명 당대표랑 만날 수 있다는 기회만으로도 한동훈은 성공이죠. 그렇잖아요. 한동훈이가 여야 대표회담을 할 때는 뭔가 서로에 대해서 선물을 하나씩은 들고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는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이힐 신고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이힐 신고 키 큰 척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있는 모습 그냥 시간을 너한테 좀 주는 그 대신 저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하나도 얻은 게 없다.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보이지 않는 큰 것을 얻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민주당은 누가 봐도 거대 제1야당이죠. 171석의 조국 혁신당까지 합치면 180석이 넘는 사실상 막강한 183석의 거대 야당이죠. 여태까지 검사 탄핵 그리고 장관 탄핵 수많은 대여 강봉투쟁을 민주당이 주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강봉 일변도의 민주당의 모습이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상 실권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여당 대표를 너그럽게 만나주고 어떤 민생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당대표의 정상적인 국회의 방향을 짚고 있다. 그리고 중도 확장에 굉장히 큰 성과가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민주당은 투쟁 일변도 라고 하면서 어떤 조중동과 라거시 미디어에게 공격을 받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됐다. 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은 그럼 무엇을 얻었냐. 그냥 이재명 당대표랑 마주 않는 자체만으로 자기도 이재명의 맞수는 나다. 그리고 국힘당의 당대표는 나다. 이 정도 그런데 한동훈의 한계는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비참함. 바지인데 바지 아닌 척 이재명 당대표는 바지인 줄 아는데 바지 아닌 척 대해주는 거 그쵸. 너무 상반된 상황이었어요. 한동훈은 저는 바지가 아닙니다. 까부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너 바지인 거 다 아는데 바지 아닌 척 대해주는 것도 힘들잖아. 그쵸?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어제는 누가 봐도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절실히 드러나는 것은 양당대표의 현실 주소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그 누가 뭐래도 민주당의 독보적인 실권자 그리고 미래의 권력이라는 게 확인되는 자신감과 어떤 브리핑을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협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재명 니꼴 민주당의 방향 그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던 거고 한동훈 현재 처지 저랑 어제 한동훈을 보면서요 한동훈은 지금 이재명을 상대하러 나온 게 아니라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나요? 누가 봐도 어제 한동훈은 여야의 대표의 만남보다는 이재명 당대표와의 만남을 통해서 윤석열과의 불편한 관계 설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과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윤석열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결국은 한동훈은 미래의 정치를 하려면 윤석열과 차별화가 시급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인기 없는 정권일수록 당연히 차별화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단순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과거에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에 대선에서 이겼죠. 그때 대선에서 이길 때 누구의 공이 제일 컸죠? 불사조 피닉제 그러면서 2인제가 300만 표정도를 가져가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40만 표 차인가 로 이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면요. IMF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나라가 망했다라고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 했을 때 김영삼의 직권 말기의 지지율은 거의 최악이었어요. 거의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해창이가 노골적으로 김영삼과 선긋기를 해요. 옛날 정치 얘기 좀 해주고 갈게요.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알아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배경에는 김영삼이가 결국은 국가부도사태 IMF를 맞이하고 그때 민자당의 다음 대선 후보는 이해창 이었어요. 그때 이해창 이었는데 이해창은 당연히 지지율이 안 나오는 김영삼과 차별화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제 2인제는 여러분들 YS계 였습니다. 2인제는 YS계 였는데 2인제가 탈당을 할 때 독자적으로 2인제가 탈당을 해서 대선을 나올 때 김영삼 대통령이 말리지를 않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말리지를 않아요. 그거는 무언에 이해창 이었 결국은 내가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김영삼과의 차별화를 몹시 불쾌히 여기면서 2인제 대선을 묵인해 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여권 분열로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을 통해서 겨우 이겼거든요. 그런 과거가 있어요. 두 번째 비슷한 경우가 언제 있었냐면 바로 2008년도 대선 이었습니다. 2012년 대선 이었어요. 그때 이명박이가 직권 말기에 지지율이 개판칠 때 이명박이의 가장 큰 정치적 라이벌은 당내에서 박근혜 였습니다. 박근혜 였는데 이명박이는 그때 딴 마음 품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 라이벌 이었던 박근혜를 원세훈을 동원해서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부대를 동원 하면서 박근혜를 지원을 했죠. 그게 바로 쥐새끼가 되게 독한 거예요. 내가 정권을 뺏겨서 죽느니 그래도 자기네 정당에게 정권을 넘겨줘서 자기의 안위를 살핀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가 결국은 탄핵 당하고 그 다음 문재인 정권 주새끼는 감옥에 주굴에 갇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새끼가 사실상 바로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사자방의 진실은 드러났을 거예요. 4년 동안 거의 사자방의 진실은 가려졌고 증거가 인멸되면서 주새끼는 구속은 됐지만 다른 죄에 대해서는 BBK 사건이나 다른 거에 대해서 구속이 됐지 사자방 비리나 자원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새끼는 영리한 놈이죠. 지금 딱 보세요. 한동훈이가 그쳐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까 무서운 얘기를 했죠. 한동훈이가 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당내 입지가 굉장히 곤란하냐. 한동훈이가 지금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윤석열과 박을 경우에는 한동훈은 그냥 날라가요. 아직까지 윤석열이가 집권 기간이 2년 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전에 권선동이가 대통령의 권력이 더 세다 라고 얘기한 것은 아직 대통령 살아있다 라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왜 날라갈 윤석열이가 지금 지지율이 20% 나오고 바닥을 치고 있어도요. 윤석열이가 그 다음 대통령을 만들진 못합니다. 하지만 김영삼이가 IMF를 맞이했을 때 이외창이에게 권력을 물려주지 않았듯이 윤석열이가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 당선이 안되게는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석열이 아무리 신물대통령이 되고 지지율이 빠져도 한동훈이 당선을 안 시킬 수 있는 힘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게 한동훈이가 내 상황 내 처지와 상황이 그렇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내 처지와 상황이 그렇다.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가 집권 1년 반만 남았어도 얼마든지 받아가면 받아버리고 버티면서 차별화 전략을 쓸 수 있지만 지금 내 처지가 그렇지 않다. 언제 튕겨나갈지 모르거든. 조금만 잘못하면 친중계가 그냥 바로 당대표 바꿔버리고 사실 국힘당 쿠데타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체병특검을 여러분들 내일 민주당이 발의를 한대요. 내일 발의를 하는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원래 강력한 체병특검이 하나 발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발의되는 체병특검은요. 제3자 처음에는 비토권 방식이라고 그랬고 국회의장이 거부하거나 국회의장이 추천을 할 수 있게 있는데 그게 국회의장은 어떻게 보면 정당을 탈당을 하면서까지 국회의장은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라고 관례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결국 민주당 추천안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저쪽에서 반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 비토권을 넣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민주당만의 체병특검 찬성이 아니라 다른 소수 정당까지 합치면 야육당이 지금 체병특검을 찬성하기 때문에 여당 지금 야당이 만약에 비토권 아까 그전에는 국회의장에서 비토권이 야당으로 바뀌었다. 야당이 반대를 하거나 야당이 제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하면 그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로 바뀐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민주당안이 야당이 반대면 안 된다. 이런 비토권을 야당으로 포함시켜서 발의를 한다고 하니까 국힘당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늬만 제3자 특검이다. 결국 야당이 원하는 사람을 찝을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럼 니네가 특검법 발의해. 어. 한동훈 너 그러면 약속 지켜. 야당이 발의하는 거 트집 잡으려고 하지 말고 니 입으로 제3자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한다고 얘기했잖아. 그거 발의해. 왜 못 발의해. 발의하는 순간 날아가니까. 그쵸? 저걸 뭐야. 특검법 발의하는 순간 용산과 전면전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발의도 못하는 인간이 너 어려움 덜어주려고 민주당이 발의해 준다니까 주두부리만 불만을 표하고 앉아있어. 헛소리 안 그래요? 하여튼 어. 그 여러분들 어제 그 대표회담 38분간의 독대 공개 못하는 내용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취재해서 추가한 게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타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람이 없습니다. 알람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고요. 먼저 어. 윤석열 지지율 지금 추락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거의 국정 총선 2년 전 거의 취임 2년여 만에 최저치로 기록했다가 20%대로 곤두박질 쳤는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 여러분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덩달아서 국힘당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대통령이 국힘당 소속인데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국힘당 소속인데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을 치는데 국힘당이 반사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그런 현상은 잘 발생하지 않겠죠. 대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집권 여당의 지지율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편이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가장 여러분들 이게 정치를 볼 때 언제 국힘당이 오늘 제가 두 번째 국힘당 계륵이 되어버린 윤석열 버리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내용을 했고 대표회담 38분간 독재 공개 못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뭐였죠? 집권 5년 내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보다 높았다예요. 그렇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5년 동안 단 한 번도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낮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살아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당에다가 어떤 협의를 하거나 어 개혁이나 여러 가지를 할 때 그게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힘당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저히 낮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차이는 벌써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윤석열이가 최근에 어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최근에 기자회견을 갖고 그냥 기자회견 같은 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2년 2년 반 정도 좀 지나갔는데 기자회견을 세 번 했잖아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면에는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보기 힘든데 국민들이 대통령 이번에 기자회견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공중파에서 중계를 하고 지상파에서 중계를 하고 모든 뉴스가 대통령이 무엇을 얘기했나라고 하면서 집중을 하죠. 그건 대부분 이제 주목도가 높아지니까 대통령이 어떤 국정과제 국정방향 여러가지 비전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면 국민들이 아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거는 나도 공감한다 라면서 지지율이 올라가요. 원래는 정상적인 대통령이 TV 화면에서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하면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거나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다 오거나 해외에서 어떤 외국과의 외교활동을 하면 지지율이 보편적으로는 올라가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 모든 걸 깼어요. 외국 갔다 오면 지지율 폭락 TV 화면에 쌍판떼기 내밀으면 지지율 폭락 그래서 지금 사실상 윤석열이가 최근에 있었던 국정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은 그 어떤 효과도 없었다라는 게 지금 밝혀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야 윤석열이가 직권 아직 한 2년 반개월 정도 남았죠. 아 2년 반 정도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권난동이나 이런 애들이 나와갖고 대통령 권력이 더 세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반전의 기회가 전혀 없죠. 왜 그러면 대통령의 부장평가가 가장 높은 게 경제 문제고 두 번째가 의대차 의료 증원 문제 의료 참사입니다. 세 번째가 인사 그 다음에 소통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걸레 죄송합니다. 긴건이 문제 그래갖고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일 큰 어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경제 문제 절대 해결 안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어? 죄송합니다. 걸 얘기한다는 게 긴건이 걸 얘기한다는 게 죄송합니다. 소녀 소녀가 시잖아요. 얼굴 퉁퉁 부어갖고 절대 주름 주름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한번 뻥 터질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장 부정평가가 높은 게 경제 문제 두 번째 의대 참사 의료 참사 이 문제거든요. 근데 경제 문제가 어떻게 단시간에 해결됩니까? 지금 의대 참사는 사실상 이제 시작이에요. 이 의료 참사는 이제 시작이고 그 고비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12월이 되면 12월이 되면 입시 문제에 있어서 이제 올해 유급당하는 학생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또 입시 참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의대 참사는 이제 응급실이 마비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내 가족의 생명을 정부가 지켜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가족이 저 윤석열의 고집 때문에 그 의대 증원이 뭐라고 여태까지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가장 선진화되고 가장 고급이고 가장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했고 내가 의사가 없어갖고 진료를 못 받아갖고 내 가족이 죽일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국민들이 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되냐? 윤석열 지지율은 더 꼬꾸라고 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힘당 지지율도 같이 꼬꾸라고 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민주당과 국힘당의 지지율 차가 격차가 벌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정치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린 거예요. 언제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냐면 지금 민주당과 국힘당의 정당 지지율 차이가 한 10% 정도 나요. 민주당이 한 40% 초반 정도 나오고 국힘당이 한 30% 초반 정도 나옵니다. 이대로 가면 권력은 무너지게 돼 있고 국힘당은 사실상 무능한 직권 여당의 힘을 보여주... 힘없는 무능한 직권 여당이 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지지율이 15% 이상 정도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국힘당 안에서 윤석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내년 이맘때 7월 8월 본격적인 지방선거 대비가 되면 윤석열 탈당 요구가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탈당 요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주주의로 끝난 거예요. 쟤는 회복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은 사망선거를 받았어요. 사망선거를 시안부 선거를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은 언제 뒤질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기사회상에 윤석열이가 팔팔해질 수는 없습니다. 지지율 올라가면 이제는 뭐냐? 국힘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가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지키는 거고 이제는 행정부를 믿을 수 없으니까 시각은 국회로 오게 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국회의 직권 야당 직권 여당이 아닌 강력한 야당이 어떤 식으로 국회가 윤석열과 맞선한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거는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 신경 쓰지 마세요. 쟤는 이미 시안부 선거를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힘당의 지지율이 계속 벌어져야 됩니다. 민주당이 이때 왜 이러면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70% 가까이 된다고 하면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는 민주당이 예전같이 수박들 때문에 민주당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거나 내전이 일어나거나 사실 민주당은 가장 치열한 내전을 겪고 나서 지금 민주당은 평온의 시기고 안정적인 시기로 접어들었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심청구 선거할 때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나가라 그리고 체포동의안 막 할 때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 같지만 모든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위기가 온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더 위기가 온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나중에 맞을 매를 먼저 막고 당내 내전에서 싸움을 해서 이기는 과정이다. 그래서 먼저 싸움을 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는 친명계는 민주당의 권력 싸움의 승자들이다. 좀 있으면 봐라 국힘당 어떤 개싸움이 일어나는지 지금 민주당은 그 치열했던 거의 민주당은 사투였잖아요. 사투. 검찰에게 잡아가라고 자기당 당대표를 잡아가라고 투표 체포동의안을 동의해 줄 정도로 국힘당은 지금 똑같은 거죠. 좀 있으면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끌어내리자고 민주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지나면 정치라는 게 지금은 민주당의 위기인 것 같지만 그 위기는 또다시 국힘당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한쪽의 안정을 찾으면 한쪽의 위기가 오는 게 정치의 지형이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의 지지율과 국힘당 지지율차가 얼마나 더 벌어지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제가 윤석열은 국힘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첫째 왜 이제 윤석열 탈당 요구 벌써 이제 국힘당 당내 게시판이나 이런 데 보면 윤석열 탈당하라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미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로만 보더라도 윤석열의 힘보다는 당원들이 윤석열을 버렸다는 힘이 더 컸죠. 누가 봐도 원유룡을 밀었지만 한동훈이가 6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1차 투표에서 사실상 끝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도 국힘당의 지지자들은 63%라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한동훈에 대한 미래 권력에게 이미 윤석열은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이 윤석열에게 등을 돌릴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20% 이 사람들도 의료 이 참사 문제는 이 사람들도 윤석열을 쉴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왜? 야당이 의대 증원하자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 윤석열이가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 왜? 의대 증원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의사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내가 조금 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병원의 문턱이 좀 낮아지고 뭐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의사들이 늘어난다 그래갖고 갑자기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상상을 하진 못하지만 뭐든지 어떤 의사 고급 인력들이 늘어나면 1인당 의사 한 명이 맞는 인구들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의료 서비스가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결국은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 문제를 꺼내 방향은 옳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방향은 옳았지만 윤석열같이 아무 무능하고 대책 없는 인간이 앞으로 5년 동안 의대는 거의 2천명씩 2천명으로 증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국민이 뒤지거나 말거나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주치의가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는 주치의가 있지. 근데 우리는 너같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힘당 지지자들도 돌아서는 시간이 왔다. 그 다음에 오늘 국회 여러분들 개헌식 했죠. 우리 고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안 오셨죠. 저는 왜 고윤석열 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상 정치포기 정치 사망선고 입니다. 주둥이로는 4대 개혁을 외치면서 무슨 시행령 갖고 개혁을 합니까? 당연히 연금개혁 수많은 개혁들이나 타입법을 통해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 사망선고를 스스로가 얘기한 것이고 정치 포기를 한 거예요. 입으로는 얼마전에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4대 개혁 플러스 저출산 대책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또 아프리카 노동자들 데려다가 출산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건가? 모든 여러분들 개혁은요 법으로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가장 여소야대 정국 개혁일 때 가장 집권하기 힘든 게 국회의 눈치를 보면서 야당의 당대표를 찾아가서 난도 보내고 고개도 숙이고 직접 영수회담도 하고 그게 정치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정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사노동 하잖아요 오빠 내가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의료 개혁 무료 성 얻다 얘기하고 뭐라 그러면 잘 된다고 얘기하고 와 저는 무조건 잘 된다고 얘기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면 됩니까 시키는 대로 아저씨 뭐랄 아저씨가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병원도 잘 들어가고 경제도 좋아지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병원도 지금 잘 돌아가고 딴 나라 소리하는 거야 그렇지 시키는 대로 가서 떠들고 오라니까 저는 뉴라이트가 뭔지를 모릅니다 제가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대통령께서도 가서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넌 나를 등신 취급한 거냐 이래야 되잖아 어떻게 다 해놓고 어 대놓고 과잉중성이 아니라 그건 대통령을 디스하는 거거든 우리 대통령은 아무것도 몰라요 경제가 나빠진 것도 모르고요 응급실이 개판된 것도 모르고요 여기저기서 민심이 폭발한 것도 모르고요 자영업이 폐쇄되는 것도 모르고요 지 스스로가 얘기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그쵸 경제는 죄죽기잖아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지네 집 경제는 좋아지겠지 어 주식 주식 주가 조작한 거 빵빵빵 틀어갖고 돈 존나게 현금 쌓이고 있고 여기저기서 음 해외 다니면서 얼마나 여기저기서 명품백도 받고 얼마나 자산이 늘어났는지 참 궁금해요 음 개원식 개원식 안 온거는 진짜 대통령이 정치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어떻게 개혁할 건데 민주당이 동의 안 해주는데 그냥 바보입니다 바보 그러면서 더 웃긴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저는 너무 어차피 없는 게 개원식은 못 온다는 윤석열이가 왜 조시다는 만나냐 어 나 하나 물어보자 조시다 고별식을 퇴임식을 왜 우리나라에서 해주냐 어 아니 그렇게 개원식도 못 가는 처지에 있는 게 이 반일 감정이 들끓고 있는데 조시다는 왜 불러갖고 너네 둘이 이별 파티를 하냐 그러려면 일본 가서 오므라이스나 두 그릇 처먹고 오든가 안 그래요 미친놈도 아니고 아니 다 인기 이번 달이면 끝나는 기신화를 왜 굳이 음 지가 모셨던 감독님이야 이게 여러분들 야구할 때 보면요 어 선수가 은퇴식 할 때 감독이 찾아와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시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키워놓은 스타를 만나러 오는 것 같아요 응 근데 내가 윤석열한테 하나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조시다나 너나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보면 너네 둘 다 얼마 안 남았다 응 조시다나 그 다음에 그 오늘의 단신들 좀 빨리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좀 할게 많아요 단신들 어 지금 한겨레 단독 보던데 이거는 뉴스를 쫙 보니까 윤석열은 진짜 이거는 7,8을 넘어서 이건 반민족 행위라고 반역죄를 나중에는 꼭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은 지금 대놓고 사도강산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에 엄청난 예산을 부어가면서 지금 대한민국과의 어떤 식민지 역사를 세탁을 하려고 하면서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에도 여러분들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통화막이 났어요 문재인 정부까지 말해도 20억 2800만원 이었던 예산이 올해 거의 12억 반통화막이 됐어요 응 근데 이 일본의 어떤 그 역사 왜곡 대응단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사 연구 및 자료수집 일본군 외안부 피해 및 강제동원에 관한 연구 일본 근대 산업 유산 연구를 위한 예산 일본 군함도 사도강산 등 강제동원 피해 문제와 직결된 예산이 거든요 다 줄였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많이 지나가는 주요 곳곳에 독도 조형물을 전부 철거시켰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독도 주권수호 및 해양연구를 위한 예산이 있습니다 독도 주권수호 및 해양연구를 위한 예산도 거의 지난해 5억 1700만원에서 올해 4억 5800만원으로 내년에는 반토막 독도 영유권 동해표기 저쪽에서는 시오 오브 재팬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스트 오브 시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계속 해외에다가 저기는 시오 재팬이 일본의 일본의 아니다 동해다 이런 운동을 펼치고 여러가지 국제에다 광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자료 수입들을 다 줄이는 거예요 그냥 그냥 종일 정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번에 여러가지 청문회를 보면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느꼈죠 이게 과연 일본의 국무위원들 인가 어떻게 일본 방사능 여러분들 저는 일본의 조시다 오면요 진짜 이 똥물 한 바가지 펴갖고 쳐매겨야 돼요 지금 일본이 핵오염수를 방류를 하고 있는데 어디라고 여기로 옵니까 난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 자존심도 없는 놈이고 일본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오염수를 방류를 하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사죄하러 와야죠 어 근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라는 새끼들은 하나같이 철이수래요 철이수 응 왜 자꾸 우리나라의 장관들이 철이수라고 부르냐고요 응 일본 장관이에요 일본 대통령 일본 장관이에요 미친놈들도 아니고 여러분들 처리수와 오염수는 엄청난 차이예요 응 진짜 오염물질이 제거된 것 같은 느낌이죠 처리됐다 라고 하면 처리수하면 뭔가 오염물질이 제거됐다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 일본이 아무리 1차적으로 처리를 해도 삼중수소라는 방사선 물질은 처리하지 못한다고 일본도 두 손 들었어요 응 진짜 저는 지금 조시다를 우리나라에 불러갖고 응 둘이 자화자찰하면서 우리 둘이가 어 한일정상화에 앞장섰어 미래지향적 이런 지랄이랄게 아니라 조시다 오면 핵오염수 퍼매겨갖고 어 눈깔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봐야돼요 정신 나가는 새끼들 그 다음에 저는 요즘 보면요 윤석열 이번에 여러분들 국정브리핑 보셨죠 국정브리핑을 보면서 하나같이 얘기한 사람 하나같이 나온 말이 있어요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달나라에서 왔냐 막 이런 얘기들이 아마 언론이나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했죠 제가 뭘 짚어드리고 싶으냐면요 윤석열 이가 민정수석실을 만들었어요 윤석열 이가 민정수석실을 만들 때 우리가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너 검찰 통제하려 그러지 응 너 검찰 통제하려 그러지 김건희 방어 하려고 민정수석실 만든거지 막 우리가 비판했죠 그때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죠 민생의 생생한 현장을 대통령에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처음에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면서 민정수석실을 만들었는데 야 민정수석실은 왜 만든거냐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에게 경제는 잘 들어갑니다 응 의사들은 암을 잘 들어 응급실도 잘 들어갑니다 자영업부터 장사가 잘 됩니다 이 지랄 떨었어 응 지금 와서 이제 뽀롱이 나는거에요 하나하나 보면 민정수석실을 만든 것은 결국은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사법리스크 방어하려고 만든게 드러난거죠 어 거기다가 왜 제2부속실 안만들고 왜 감찰 뭐죠 그 뭐라그래요 그 뭐라그래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조흥천이 했던거 뭐야 조흥천이 했던거 뭐야 공직기관 비서관 아닌데 뭐라 그래 머리가 나빠졌다 누가 좀 알려줘 그 뭐 뭐 왜 설치 안하냐 그럴때 응 내 머릿속에 특별감찰관 응 왜 특별감찰관 설치 안하고 응 왜 제2부속실 설치 안하냐 라고 하니까 장소가 없습니다 사우나는 새끼야 이 드레스룸은 새끼야 욕 뒤지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용산이 민심의 어떤 그 민심을 청취하고 대통령에게 잘 전달한다 라고 하더니 그냥 민정수석실을 이제 왜 만들었는지 나오고 있다 네 그 다음 네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요즘 제가 얼마전에 그 좀 지난 얘기인데 제가 좀 해드리려고 저도 매일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직접 경험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얼마전에 싱콜이 발생을 했죠 연이동에서 자동차가 확 빠지는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 용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운전할 때 여러분들 조그맣게 이렇게 도로가 파여있는걸 포트홀 이라 포트홀 그 그릇같이 포트 그래서 포트홀 이라고 좀 크게 파진거를 싱콜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작은거는 싱콜 이라고 안하고 포트홀 이라 그러고 조금 큰거를 싱콜 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발생할 여러분들 이게 왜 발생하는지 제가 이렇게 줄게요 말씀 좀 드리고 싶은게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단순히 보면 연약한 집안에 비가 막 내리다 보면 흙이 저수지 지하수랑 쓸려 갖고 내려다 보니까 거기 공간이 떠 갖고 빠지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 우리나라 여기가 대부분 석회암 지대 이기 때문에 석회암이 물에 녹으면서 심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 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에 따라서 폭우가 세게 내리다 보니까 동시에 물이 많이 오다 보니까 쓸려 가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사실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난개발 이에요 난개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땅 꺼짐 현상 에 가장 큰 원인은요 지하에 너무 많은 것들이 매설되어 있어서 그래요 너무 많은 것들 첫째 통신관 우리나라 지금 전세계에서 지금 모든 통신 케이블 지하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가스관 그 다음에 뭐냐면 낡은 수도관 이에요 얼마 전에도 예전에 수도관이 왜 수도관이 우리나라 수도관이 전체가 한 40%가 40년 이상 된 수도관들 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식되면 어떻게 돼요 수도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면 그게 물이 막 솟구치다가 흙이랑 같이 쓰여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 원인이 노후된 수도관 그 다음에 무조건 지하화시키는 낡은 지하화시키는 통신관 가스관 거기에다가 지금 지하철 모든 요즘 또 이제 우리나라를 휘젓고 있는 게 뭐죠 GTX 이 GTX 를 연결한다라고 하면서 무자비한 지하를 파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셔라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요거는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요거만 하고 다시 끝낼게요 지금 용산에서 어제 이재명 당대표 께서 대표회담에서 개협령 얘기를 꺼냈습니다 개협령 얘기를 꺼내니까 오늘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바로 대변인을 통해서 민주당의 개협령 괴담이다 탄핵 빌드업이냐 어 개협 농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딴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2017년 박근혜 탄핵 할 때 그 당시에 해외로 도망갔던 어 기무사령관 이름이 뭐더라 이 하나 그 사람 잡으러 갈라 그랬었는데 그때도 여러분들 우리가 설마 설마 있었어요 설마 박근혜 정부에서 개혐을 준비할 것이냐 라는 이거는 낭설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실을 확인해 조현천 조현천 그게 여러분들 사실로 확인된 거예요 그때 우리끼리 소문에 박근혜 정부가 아무래도 개혐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나중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조현천이랑 김우사령관이 진짜 개혐을 준비하고 있었다가 드러난 거거든요 문건으로 지금은 자네들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는 하지만 계속 개혐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했고 나중에 문건으로 발견됐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개혐령을 계속 얘기하니까 저쪽에서는 야당이 180석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혐은 있을 수도 없고 바로 해제하면 될 것 아니냐 지금 실질적으로 박근혜 때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개혐령을 선포하고 거기에 반발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 그랬어요 체포해서 180석을 무너뜨린다는 계획이었어요 그 개혐령 문건에 개혐령 해제를 위해서 국회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 체포라는 계획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왜 뭔가 이상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한동훈이가 저는 이 개혐령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이가 정치개혁을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계속 주장해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정치개혁하자고 하면서 국회의원 특권너리어놓기 하자고 그러면서 불체포 특권을 계속 얘기합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순간 개협력이 딱 떨어지면 잡아가는 거죠 다 이 바닥에 우연은 없어요 한동훈이가 왜 주구장창 불체포 특권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얘기할까 제가 가만 생각해볼까 이거는 준비된 만원이다 그렇죠 한동훈이가 계속 예전부터 윤석열과 사이가 나쁘기 전부터 불체포 특권을 얘기했는데 개협력을 발포 특권을 하면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군이건 경찰이건 함부로 잡아가지 못하죠 회기중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불체포 특권을 만약에 포기를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잡아가도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하는 순간 국힘당 의원들을 잡아가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을 잡아가겠습니까 대부분 국힘당 의원들을 잡아가고 그다음에 한동훈과 그의 일당들을 잡아가겠죠 이런 것도 자꾸 떠들어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네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지금 응급실 뺑뺑이 민심 폭발 직전입니다 지금 심각한 응급실 대란 상태 윤석열 정권이 결국은 의료 참사로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안 아프셔 갖고 여러분들이 병원을 안 가서 그렇죠 병원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벌써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얼마 전에 김한규 의원의 부친이 응급실 뺑뺑이로 결국 사망했다 라고 하면서 겸손은 힘들다에 나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안된다고 봐요 자기가 대가리가 깨졌다고 응급실 22곳을 전전했는데 자기가 치료를 못 받았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안된다고 바이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벌써 정치권 정치인들까지 정치인들까지 지금 의료 응급실 사태가 심각하다고 직접 체험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지금 의대 증원이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지금 국힘당 상황 알려드릴까요 이거 의사 증원 문제 유예해야 된다 이거 빨리 타협해야 된다가 친한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친윤계에서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진짜로 주변에 여러분들 국힘당 지지자들 다 떠나가고 있고 친윤계 의원들은 지역구를 갖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벌써 의료 대란이 자기 동네에서 어디 응급실이 있고 어디 응급실인데 지금 응급실 대란이 추석 때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대 교수들이 경고하고 있는데 이 달나라 대통령 윤석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료진에게 감사한대요 뭘 감사하는데 지금 왜 이번 추석 때 의료대회라니 더 의대 교수들이 경고를 하냐면요 지금 추석 때 응급실에서 일했던 그 의사들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의대 병원들 응급실을 쉬게끔 문을 열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분들 여태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추석이라도 쉬려고 응급실 의료 숫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응급실 대란 경고를 의대 교수들이 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딴 나라에서 왔는지 의료진에게 감사한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걱정할 상황 아니래잖아 이게 왜 윤석열의 앞뒤가 안 맞냐면요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군의관이 뭐냐면 군대에 배치된 의사들이잖아요 군의관은 왜 정부가 응급실을 내가 배치하냐 응급실 아무 이상 없다면서 왜 군을 투입해? 스스로가 비상상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들이 비상상황인 걸 인정을 하니까 군인들이 민간병원 응급실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어? 이래놓고도 이상이 없대요 응? 안 그래요? 이상이 없는데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 군인들을 지켜야지 왜 민간인을 지키러 군인들이 군부대 밖으로 나옵니까? 응? 왜 군의관들을 응급실 배치를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진짜 아파도 안 되고 음식들 조심하세요 추석 때 무리한 운동들 하지 마시고 어디 다리가 삐어도 걱정이고 부러져면 더 걱정이고 살다 살다 제가 진짜 70년대 태생이지만 어렸을 때도 병원 가는 거는 저희 엄마가 절을 업고 병원을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50, 40년이 이상 지났는데 지금 더 병원 가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더 심각한 것이죠 중요한 거는 이 의료 대란이 의료 참사가 오래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이탈을 한다 원래 중도층 보수층은 이미 이탈을 다 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댓글을 보다가 나도 참 정치 분석을 오래 하다 보니까 꼰대이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래도 저는 좀 잘 고치는 편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호수라고 하는 자들의 정치 스타일을 보면요 이번에 확연하게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여태까지 윤석열이 하는 짓은 보면요 영수회담 거부하고 당정 갈등은 부인하고 김건희 조사는 정당하게 처리됐고 최상병 사건은 외압이 없었고 의대 증원 문제는 마무리됐고 응급실은 정상 초현실주의자죠 이상주의자죠 지원자 시불이죠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제가 그러면 어쩌다가 대한민국 보수는 윤석열이라는 용병을 데려다가 직권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대한민국 보수가 무너지는 가장 심각한 위기가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연속 직권을 할 때 뉴라이트가 탄생을 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낡은 반공의 이념을 버리고 새로운 경제 지향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해야지 앞으로 진보와 좌파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나타난 게 뉴라이트라는 존재들이었어요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한번 봅시다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박근혜의 탄핵으로 무너진 그런 보수가 괴멸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보수가 괴멸될 때 우리 민주주의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수가 정권을 뺏겼잖아요 보수가 정권을 뺏기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새로운 보수로 다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제가 이번에 보수의 특징을 알았어요 이놈들이 왜 맨번 정권을 잡으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이렇게 허둥지둥 되나 사실 윤석열은 새로운 보수가 재건을 해서 대통령 후보로 낸 사람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보수가 괴멸됐지만 그 무너진 거를 차마 제대로 건축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무너져 있는 새끼들 중에서 쓸어 모아갖고 쓰레기들을 모아놨다 보니까 그 쓰레기들 중에서 사실상 대통령 후보가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밖에서 갖고 온 거예요 정권을 뺏겨도 새로운 보수의 리빌딩을 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그냥 기존에 있던 틀에 박혀있던 거예요 보수가 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보수의 특징은 자세히 보세요 이승만이 건국을 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확립됐다 박정희가 경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산다 뭐죠? 전부 과거형이죠 들어보시면 그렇죠? 과거에 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산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미래지향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승만이 나라를 세워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됐고 박정희가 경제 발전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이고 늘 앞으로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라 이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덕에 우리가 모두 잘 산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발전을 했던 박정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 그 경제 발전을 했던 박정희 전에 이승만이가 민주주의를 확고히 건국을 해서 됐다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서 이승만이가 국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늘 과거에 갇혀서 하니까 박근혜, 박정희, 이승만 결국은 최초 건국한 게 이승만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이승만의 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늘의 성공은 이전 성공의 결과야 앞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 보수가 왜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 허둥대냐면요 보수는 권력을 뺏겼을 때는요 나름 미래를 고민합니다 아마 이 말이 맞을 거예요 보수주의자, 대한민국의 기득권 보수들은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라는 10년을 거치면서 정권을 뺏겼을 때는 미래를 고민하면서 뉴라이트라는 이런 집단들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죽는다 고민의 흔적이 뉴라이트예요 근데 얘네들은 권력을 얻으면요 과거를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권력을 잡으면 역사 전쟁을 펼치는 것이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역사 격과서를 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권력을 뺏길 때는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라도 하는데 얘네들은 권력을 잡는 순간 과거를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 대한민국의 지금 보수주의자들이나 이런 자들도 결국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들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독재주의에서 정치를 하지 않고 사실상 진보가 피 흘린 바탕 위에 진해가 정치하고 있다는 걸 늘 까먹어요 그래놓고 운동권 흑역사를 얘기합니다 안 그래요? 87 민주화 항쟁이 없었다 그러면 전두환 장기지권으로 여태까지 전두환이가 대통령하고 전두환이 아들이 대통령을 할 수도 있는데 진보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진해들도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걸 까마득히 잊어요 그래놓고 진해가 권력을 잡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독재정권을 휘두르려고 해요 그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요즘 검찰이 이제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저는 여기저기서 망신죽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일 큰 게 야당 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7년 전 어떤 이상직 전 이스타나 항공대표 그리고 2018년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가고 2020년에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7년 전 문제를 이제 끌고 나서 얘기하는데 지금 문다이씨가 이혼 뒤에 금전거래까지 지금 뒤지는 해괴모니 해괴한 짓을 합니다 사건은 7년 전인데 이혼 뒤에 이혼 전에 어제까지만 해도 검찰이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기소를 피의자로 명시를 했는데 이상 아 그 누구죠 그 문다이씨의 남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그 이스타나 항공에 취업을 함으로써 월급을 받음으로써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해줬던 문다이씨의 생활비를 그 월급으로 대체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돈이 안 나가도 되기 때문에 그게 경제적 이득을 받다 그래서 사위가 받은 2년의 임금과 여러가지 보수가 2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2억이 뇌물이다 이 논리인데 그러면 이혼을 하고 나면 이제는 남남이 됐기 때문에 이혼 뒤 금전거래는 왜 조사를 하는데 말이 안되잖아요 그냥 끝까지 어떻게든지 경제공동체냐 아니냐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 지랄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저는 좀 왜 심각하게 보냐면 오늘 김어준 총수도 이게 뭐 제2의 논두렁식의 사건이다 뭐 여러가지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망신죽이다 얘네들도 진화했습니다 저는 그건 너무 단순한 논리에요 검찰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진보의 약점이에요 얘네들도 20년 전 언제죠 15년 전에 하던 짓을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문다일 씨를 먼저 소환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최대한 압박을 하면서 왜 제가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의 사건과 좀 다르다고 얘기하냐면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 사건은요 별권 수사를 했었어요 별권 수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별권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별권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정조준은 문재인이죠 그렇죠?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거죠 근데 이놈들이 진짜 노리는 것은 문재인을 이용해서 야권 갈라치기에요 제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친명 친문 갈라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환될 때 민주 진영에서 이재명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일부 이 갈라치기 새끼들이 문재인 구속을 외칠 겁니다 그렇죠?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예전과 같은 방법을 쓰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 출석할 때 이재명 지지자들이 문재인 구속을 외쳤다라고 하면서 대서특필할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출동할 때 이재명 지지자들이 문재인 구속을 외쳤다라고 하면서 갈라치기를 시도할 겁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테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갈라치기가 돼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경호를 삼엄하게 해야 돼요 경찰이 진짜 노리는 것은 그래서 국정원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이고 이 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출석 이재명 지지자들 문재인 구속 외치다 화난 친문 지지자들 이재명에게 화살 돌아가서 이재명 당대표를 또다시 테러를 누군가 기획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쟤네들이 정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미 이재명 당대표는 한 번 테러를 당했습니다 한 번 당했으니까 안 당하겠지 하면서 지금 경호가 허술해요 제가 보면 지금 경호가 너무 허술해요 한 번 당했기 때문에 안 하겠지 하면서 경호가 허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의 테러를 기획하고 있는 놈들이 테러를 하고 나서 자기는 왜 테러를 했냐라고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 검찰에 출석할 때 제대로 이재명 당대표가 싸워주지 않았다 범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 친문 친명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걸 노린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의 뇌피셜이지만 이걸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제3자 뇌물죄 뇌물죄가 형성될 수도 없고 이미 곽상도나 이런 문제들 추가한 자식에게는 독립가구가라고 이미 법원에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의 경호 문제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없으면 민주당은 지금 분열됩니다 저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는 자네들은 생각 이상의 사악한 집단이에요 저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놈들입니다 김구 선생님을 암살을 했고 장준화 선생님을 암살을 했던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민족주의자들을 전부 암살하는 놈들이에요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가장 좋은 것은 이재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진짜 칼 테러가 있었잖아요 설마 또 테러 안 하겠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노린다고 생각해요 지금 누군가는 칼을 갈고 있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출석할 때 이재명 지지자들이 나와서 문재인 구속을 외치는 시나리오가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재명 지킨다는 유튜버 새끼들이 문재인 대통령 양산에 가서 집회를 한다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 구속 수사 받는 거 환영이라고 떠드는 새끼들이 제정신입니까? 이런 새끼들 방송을 왜 보고 이런 새끼들 왜 진실을 합니까? 친노 친명이 가야지 범통합이 돼서 다시는 정권을 안 뺏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자고 문재인을 적패로 취급을 하고 문재인과 윤석열을 한통속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같이도 않은 방송을 쳐보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고 미친 거 아니에요? 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의 배우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가 속았잖아요 여러분들 윤석열 응원 안 한 사람 있어요? 윤석열이 박근혜 구속시키고 이명박 구속시킬 때 지방에 있던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켜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응원하지 않았어요? 다 속아놓고 이제 와서 모두가 문재인 탓입니까? 양심들이 있어야지 응?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의 배우인데 딸을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검찰 포토라인에 세웁니까? 이 나쁜 놈들아 응?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요 응? 누구 탓을 합니까? 응? 다 속아놓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 나쁜 놈들아 응? 니네가 진짜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자들이야? 뭘로? 이재명 당대표 혼자 고립시키려고? 이재명만 바라본다?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항상 국힘당들이 정권을 잡는 거야 응? 대선 때는 심지어 안철수도 끼어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준석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을 모욕하고 전직 대통령을 잡아가라고 하는 새끼들이 어떻게 민주당 지지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고 응? 제발 문재인 대통령 욕할 시간에 국힘당 욕하고 김건희 욕하고 윤석열 때려잡을 연구를 해요 응? 문재인 욕하다 보면 내부의 문제가 과거가 원망스럽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거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못하면 못할수록 그 원망은 문재인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치 원재가 문재인한테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을 딱 욕하면 이재명 당대표 지지자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민이 있는 친문 지지자들을 갈라치기 딱 좋은 타이밍이지 뭐가 도움이 되는데 응?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만들라고 모이는 사람들이 차 뛰고 포뛰고 나중에 쫄병들 갖고 싸우려고 응? 왜들 그러는데 그럼 말 같지도 않은 방송을 쳐들으면서 문재인 구속시켜라고 같이 외치고 응? 정신들 차려요 정신들 어? 구독자가 떨어져도 통합을 해야지 정치를 이기는 거예요 진영 대 진영 싸움이에요 어? 친노 친문 친명 그 외에 배신자들까지 다 끌어모아야지 이기는 거예요 국힘당 애들도 끌어와야지 겨우 이기는 싸움이에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어갖고 이재명 당대표 혼자 당내 대표 영원히 할 수 있겠지 대통령 영원히 못하거든 그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응?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어? 오죽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의 이런 수법을 눈치채고 9월 8일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잖아요 응? 이재명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왜 찾아가겠습니까? 본인이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가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재명만 바라보고 간다는 새끼들이 이재명 당대표는 깍듯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우하는데 이재명 지지자라는 놈들이 가갖고 문재인 구속을 외친다고? 그게 문재인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자들이야? 그게 말이나 됩니까? 니네가 존경하는 이재명 당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갖고 깍듯이 예우를 하는데 니네는 이재명만 보고 간다는 새끼들이 가갖고 이제 문재인 구속을 외친다고? 니들이 뿌락치라는 게 거기서 티가 나는 거야 어? 선을 넘지 않아야지 그래서 검찰이 이런 짓거리를 하거나 여기저기서 친명 친문 싸움 붙일까봐 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탄압 대책위를 만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도 수박이니? 어? 왜 이재명은 못 건드리지 나쁜 놈들아 이재명 당대표님이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탄압위원회를 TF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럼 이재명 당대표님도 수박이야? 친문 패거리야? 니들은 논리가 안 맞아 어? 니들은 논리가 안 맞잖아 조국을 마치 이재명 당대표 잡아먹을 사람같이 만들고 조국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랑 대통령 경선을 해서 어떻게 이기겠냐 응? 왜 그나마 남아있는 민주주의형 12석을 꼭 조국 당대표 지지자들이 몇백만 명은 되는데 왜 그 조국 당대표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을 이재명을 꼭 믿게끔 만들어야지 속이 풀리겠어? 응? 안 그래요? 조국 혁신당도 여러분들 지지율 8% 나와요 그 8%의 국민들이 그렇게 조국을 욕하고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자라는 것들이 조국을 적폐로 취급을 하고 문재인 응? 그 당원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좋아하겠냐고 응?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하냐고 이 나쁜 놈들아 응? 멈춰라 니들 돈벌이 때문에 난 더 이상 쟤네들에게 정권 잡는 걸 못 본다 응? 나라도 끝까지 니들이 멈추지 않으면 내가 멈추게 해줄게 응? 내가 또 총 때문에고 니들 멈추지 않으면 내가 멈추게 해줄게 응? 이건 아니잖아 응? 니들이 갈라치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 시간에 허건날 방송 전체가 문재인 욕하고 조국 욕하고 문재인 욕하고 조국 욕하고 그 시간에 윤석열을 공격하고 국힘당을 무너뜨릴 생각을 해야지 나쁜 놈들아 응? 제가 너무 한심스러워갖고 어쩌다가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라는 인간들이 응? 이렇게 타락하게 됐나 응? 유튜브 뻥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응? 갑자기 2020년에 나타나온 새끼들이 이재명만 지킨다고 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민주정을 갈갈이 이렇게 찢어놓으려고 하냐 응? 그러니까 니네들이 바로 돈벌이 수단밖에 안 된다는 그런 욕을 먹는 거야 응?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너무 여의도에 갇혀 있었던 꼰대 정치 분석을 했던 것 같다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댓글을 하나 봤다 제 말이 맞는지 공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 중도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중도는 존재한다 우리는 너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중도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정치라는 건 항상 저를 반대로 생각해요 대부분이 중도예요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는지 한심하더라고요 우리끼리 진보와 보수를 나눈 것이지 대한민국 대부분이 중도예요 저도 중도가 어딨냐는 얘기를 엊그저께까지 했어요 저도 엊그저께까지 중도가 어딨냐라고 하면서 항상 우리 정치 고관여층 기준으로 중도를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투표할 때 보면 대선 투표해봐야 70%예요 80% 많이 해봐야 거기서 열성적으로 평소에 정치에 관심을 두다가 투표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돼요 30, 40%밖에 안 돼요 대부분 평소에는 정치 관심 없다가 투표 때만 투표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만약에 정치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중도가 소수라고 하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는 구독자가 2천만 명은 돼야 돼요 적어도 천만 명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당대표님이 득표한 1,600만 표 있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늘 우리 기준으로 정치의 관심도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로 수많은 중도를 생각하지 않았다 중도가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유별난 거였다 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10명 중에 8명은 8명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이고 1명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1명은 국힘당을 지지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죽으라고 싸우다 보니까 정치의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민주당의 여러분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투표하는 거 보세요 민주당 그렇게 이재명 당대표 대선에서 1,600만 표 정도 받았죠 이번에 민주당 당원이 몇 명이에요? 많아야 2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이 4,500만, 5천만 명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 당원이 2천만 명이고 국힘당 당원이 2천만 명이고 중도가 천만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에요 우리끼리 맨날 지지고 벗고 싸우고 있었구나 진짜 표밭은 유튜브 바뀌고 그냥 세상에 8명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야 투표 때만 머리에 나는 민주당 지지자다 나는 국힘당 지지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 10명에 1명에 1명 1명이 나눠서 100명에 10명 10명 1000명에 100명 100명 이런 식으로 그 집단이 모여서 싸우는 거더라고요 너무 허탈한 거야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나는 예전에 한때 내가 정치에 고관절층이고 푹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불과 5년 전 6년 전에 정치 분석을 할 때 중도는 없다라는 바보 같은 소리를 했거든요 중도는 센 자에게 붙는다라는 바보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다 내 위주로만 생각했던 거야 진짜 중도는 유튜브도 안 봐 진짜 중도는 그냥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는 정당은 있지만 현재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라 근데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윤석열이 잘못하는 건 알아 이 정도예요 진짜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끼리 꼴랑 김호준 구독자 130만 그게 최대치입니다 우리 민주진영이 국힘당 유튜브 구독자 보면 거기도 한 150만 그게 최대치입니다 이쪽 150만 대 저쪽 150만이 모든 미스미디어를 다니면서 난장판을 만들고 있어요 나머지 4500만은 가만히 있는데 왜 중도 확장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우리끼리 입으로만 이재명 지킨다 그러면 안 되는지 뾰저리게 느꼈어요 뾰저리 내가 그래서 평소에 지지자들이 외연 확장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거기 있더라고 우리가 우리끼리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랑도 밥을 먹고 저는 평소에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랑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굉장한 정치에 빠져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정말 걔네들은 나 때문에 민주당을 찍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 우물 안에 개구리로 싸우고 있는 것이고 좀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민주당 여러분들 전당대회 봅시다 권리도관이 뭐 민주당 당원이 200만이라고 하는데 총 투표자가 100만명도 안 됐어요 이재명 당대표는 1600만 표를 얻었는데 민주당의 투표에서 100만 표도 안 나와요 그러면 대선이 끝나면 1500만명은 사회로 복귀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맨날 허건날 중도 확장해야 된다 그 말이 굉장히 모순이구나 진보 지지자와 보수 지지자는 딱 국권이 있고 나머지 작은 진보를 누가 먹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야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유권자의 파일을 보면 진보와 보수는 주먹 하나밖에 안 되고 넓은 운동장을 누가 땅 따먹기를 열심히 하냐의 싸움이더라고 지금 지켜보니까 누가 어디를 찍을지 모르는 수많은 유권자들 점점점 사람들이 어떤 정치 이념보다는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투표하는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같이 이념과 여러분들이랑 저랑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정치에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정치적 이념, 역사적 사명 그리고 국힘당의 악행 여러 가지를 알다 보니까 우리야 손가락을 자르면 자를지 2번은 못 찍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통령이 될 뿐 이재명 당대표님만 외원 확장할 게 아니라 우리끼리 벌써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비판하는 이런 코어 지지층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걔네 꼴 베기 싫어서 민주당 지지하기 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는 다시는 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시는 지고 싶지 않아요 지금 2년 반도 지옥 같은데 또 우리가 성과에서 패배를 해서 또 이런 세상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총선이라는 전투에서 이기고 대선이라는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전쟁을 이겨야 돼요 진영과 진영의 전쟁에서 이겨야지 그러면서 점점 민주당이 집권하는 게 당연시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민주당이 이기면 당연시 되게끔 만들어야지 민주당이 집권했으니까 그럼 보수당 국힘당이 한번 집권해야지 이런 걸 만들면 안 돼요 집권할 때 잘해야 되고 집권할 때 무섭게 해야 돼요 진보가 권력을 잡으면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지 알아서 깁니다 김건희가 명언을 남겼죠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나 검사들은 알아서 긴다 진보가 권력을 잡으면 알아서 덤빈다 진보가 권력을 잡아도 작살을 해야지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만큼이라도 친노, 친문, 친명 어떻게 해서든지 흩어지지 않고 지지자들이 단일 대어로 단 하나의 목소리로 단 하나의 구호로 우리가 대동단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져 있는데 이 모든 예민한 것을 해결할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 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께서 굉장한 우클릭을 할 때 지지자들에게도 경고를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욕을 먹더라도 정권만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될 때까지 우리라도 여러분들 저런 이재명 당대표 지킨다 그러면서 헛권날 민주당 안에 내부 총질하는 놈들 저런 놈들한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되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leyafell 세밍 에서 брå 이것은 시작 제اخ 그 점수 지불 엇 Development 그럼 ware 동 어디 이럴 그것은 늦 재